도로와 공원, 녹지 등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는 대전 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와 건물 이용 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불편 문제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대전시는 관련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법적, 기술적,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해제 또는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